내 사장님 아닙니다 까지야 또 만났죠 그 사이에 복구를 하셨어 팩터스 실패 아미 하하 왜그랬죠 우리 매크로야 아라 꽝 결국엔 쓰시네요 도합 죽고 방금 시도는 좋았다 버틸피가 없었다는게 문제지만 원투 풀포 빰 원투 따닥 툭 셋업광 원잽 로하투 초스카이 포스리가 확정 초스카이 나이스 파이포 초스카 굿디 팡팡 굿파임 뭔지 몰라도 아무튼 굿파임 예아 원투 아깝죠 카운터는 아니군요 종단 킥 맞고 확정 멍 때리고 있다가 자첸 슈우돌 잘 썼구요 이런 폭 쓰리 매크 2타 왼허퍼 매크 3타로 굿파이 흠 흠 흠 히스 베리 리얼 퀵 백 예아 슈 이런 이런 허니 아 아 이거 막았는데 그렇죠 주론 콤보라도 괜찮아 원투 옆가드 실패 에이앙 다 다 망하고 죽고 이번에 치면은 강등풀루가 바로 뜨죠 매크 로 야 쓰다가 나이스 초스카이 좋았는데 약간 축이 안맞았죠 노우 뭐하는거 안되네 헤헤 헤헤 안되는게 당연하지 초풍 아니군요 뭐 샤프 실패했구요 메쿠로 매크로 야 slowly 굿바이 블루더님 밥 먹자 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 어서오세요 으응읖 박질멸님 누구신진 모르겠지만 에러웨이드 인 테켄에 이꼴 매크로야 시위에 노스킵까지 당해서 렌탈 터지셨구나 괜찮아요 원잽 웨너퍼 원투 나락 꽝 플래시팡님 누구신진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걸로 하고요 슈, 돌, 원투, 미들, 로하, 투, 샤프, 빰빰 나이스 슈 돌 안되네 원투 풀 호밍기 나이스 하단 이런 아 나락 좀만 더 앉아있지 나락 꽝 안되구요 허어우 슈, 돌, 타임이 까는 타임이 틀렸어 죽고 퇴새로 마무리 아이우우드 스타트업 어허, 뭐요? 뭐라구요? 오늘 정신없어서 안들림 나이스 잘 막았죠? 컴보도 알차게 때려드리구요 이런 미들미들 띠익 띠이띠이띠 슈, 돌 플래시 영 largo 삼 타 일원 원투로 마무리 아이우우 아이우우 안 됐지만 괜찮아요 4,3,1,2 맥크 로야 그바이 나이스 밟고 초스카이 완전 신나 완전 좋아 쩔어 겟2 옆가드 실패 이런 맥크 로하2 맥크 3타 툭 굿바이 유도 잘했죠 가지야 약해요 음 그런건 관계없죠 점수복구는 아무래도 좋습니다 저거 해석좀 해주실분 계신가요? 1,2 죄송합니다 빰빰 아니야 망했죠 나이스 좋았구요 어메 빰빰 빠단 아하핫 2퍼4 카운트 타이밍였는데 아깝다 포트3이 확정해져 로하2 로하2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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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펴, 펴, 나이스 끝났죠? 그바잇 콤덴 계산 도트 단위로 했어요 원, 포, 쓰리가 확정 다행이죠 안 나가서 중단 왜 앉았지? 섰던 것 같은데 좌종하고 일어났지 않나요? 뭐죠? 왜죠? 매크로야는 왜 이렇게 못난 거죠? 아아 일어났어 샤프 사망 응? 몽년님 어서오세요 똥, 빠반, 처스, 카 카, 나가네 로하, 투, 처스, 카 저, 스, 카이 아, 숨통이 좀 트이네 따, 뱀 뱀 밟고, 슈 안되네 기상 중단 띡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경기도 3이었네요 원, 투, 하던, 턱 이런 매크로야 그바잇 마지막ity 하는 원eh 이런. 격추 무엇 빨빠 아니군요 나라 꽝 결국 나오는구나 아니야 그거 아니야 깐손 원 투 턱 롭 깐 손 안되네 세,세로 마무리 칸 흠 괴롭다 아 아 아 아 아 음... 그냥 앞으로 그 유저 걸리면 램법 할게요 로딩법 발목 툭 슈 돌 끼익 끼 끼익 끼익 엘켄 엘켄 플래싱 게 투 샘미슈 앉지 않죠 플래싱은 안되고요 죄송합니다 자아 강수 나락 이런 웜 매크 노하 투 매크 이타 툭 툭 툭 툭 매크로 야삼타 안되네 짬 이런 죄송합니다 빰빰 타파 무엇 오케이 거기서 짬바를 흘릴거라 생각도 못했죠 상상도 못한 정체 꽝 원투 따잡 꽝 실패 3꽝 맞구요 아아아아니야 망했어 꽝 꽝 다행이죠 이런 죽고 아직 살았네 퇴세로 마무리 킹가뚜산 웟 매크로야 3타 안되고요 왜 앉았지 바보다 바보 옴닉을 믿다니 매크로야는 바보인게 틀림없습니다 기원권 시계횡 하지말라고 계속 강요를 하시는거죠 하지만 전 시계횡은 해야됩니다 어쩔수없어요 원투 따닥 툭 밤포 대박 큐더홀 끼익 끼 끼 끼 그게 다 음 끝나겟죠 꿋바이 끼이이이이이이anted 끼 끼 끼ق 원챗 4 풀 원투 learners 집주세요 Halang thermals atal IDE 죄송합니다 왜앉았어 바보다 애코라야는 완전 바보임 바보입니다 나이스 캐치 잘했구요 발목 툭 매크 로야 끼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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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죠 운영 나이스 아 사자도 혹시 시기방향 횡신으로 피해지나요? 우종이랑 퇴새는 진짜 피하기 어렵던데 헬로 리액소 후 오늘 진짜 박빙이네 고맙습니다 백댓시 어퍼 아 시도는 좋았는데 뭐죠 왜죠 나이스 캐치 잘했구요 자신이 없으니 그냥 이렇게 때릴게요 끼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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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하 투 밟고 매크 이타 빰빰 굿바이 네 오늘 긴장 너무 많이 하셨더라구요 원 투 투 빰빰 빰빰 빰 카운터 나이스 끼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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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나이스 셋업원 역가드 안되구요 슈 망했어 나락 꽝 나락 꽝 체스카 굿바이 존버는 승리한다 모르겠네요 벽이죠 아니네 다행이다 아니야 짠손 아니구나 죄송해요 나락 꽝 한 번 더 헐 왜 방금 투 포 간다임 뭔지 몰라도 아무튼 메이커러이가 잘못했네 원잽 패시 밟구요 카우카 2 빠밤 아니야 레버 내리는게 늦었어 바보야 으 망했어 나락 꽝 결국엔 나락 냄새가 나죠 없어요 그런거 없어요 그런거 없다 물음 아 왜 원잽 원잽 버텨거든요 쿠담스님 아니 개물님 아니 초개물님 뭐 빰빰 원투 로하 투 빰빰빰빰 툭 로하 투 빰빰빰 빰빰 빰 빰 앉을걸 알았죠 슈돌 플래싱 3타 좋았구요 매크로 야 안되네 짬 아니 개물아 하하 매크 빠밤 빰 빰 그빠이 퍼플하다 카운터 난거에요? 방법없습니다 퍼플을 잡지를 마세요 몬스터하우터 매크로야 열일하고있네요 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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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퍼플 카운터였었는데 아쉽네 나락꽝 나락꽝 죽고 제가요 제가 제가 가지킴 롤리킴을 당하고있는건데요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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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죽고 가지야! 헬로우 프로스트베리야! 원잽? 안되네. 원잽이 늦었어. 형 때문에 신촌을 못가. 이번 판은 어렵네요. 너무 밀렸다. 죽고 깔끔하게 사망 오늘은 연장이다. 네? 오늘도요? 퍽퍽퍽 매크로에는 항상 말이 많지. 음..디스 랭크 이즈 비포 더 파이널 랭크. 나이스 나이스. 어.. 넥스트 2랭크 더 파이널 랭크 더 파이널 랭크 아깝죠? 원 원 투 풀 투 포 포 빰 빰 슈 돌 안되는구나. 뭔지 몰라도 아무튼 안된. 음.. 너오오오오오오우 블리 프레임 심리전 진짜 쩔어. 헤헤 죽고 음 태깟이 끝이었죠. 원트 원트 프리 프로 차스카 이슈 톨 깔다가 혼날 뻔 원트 풀 빰 나이스 커트 잘했고요. 퍼스리가 확정 푸싱 퍼스리가 확정 매크 2타 아니야 웟 하단 매크 안되네 끼이키 이거 지먹을 거예요. 아 다행 야 혼났어 망했어 벽은 아니겠지만 엄청 불리한 심리장 시작 쇼돌 원트 따닥 꽝 코 빠암 원트 풀 포 툭 슈 포 쓰리 푸싱 안되는구나 나이스 이걸 어떻게 막았대 몰라요 아무튼 잘 막음 뭔지 몰라도 아무튼 잘했네 따단 로하 투 발목 timeframe 갓 끝 태그2 태그2 저는 태겜 마감했었어요 대단하다 진짜 세븐 아케이드때는 리비워드 룰로 마감이었구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었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나이스 백댓셔퍼 완전 눈치싸움이었는데 그냥 지른거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끼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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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나락 아 나랑 냄새 잘 맡았는데 아니야 이번엔 나락이 아니었어 나락 아니야 아니야 하하하하하 다 틀렸어 원 포 풀 이론 호올 사람도 아니야 괴물 괴물 아 살았려줘요 안살려줌 안살려줌 죽고 문제의 오답류 100% 그것도 능력이죠 원투풀 밤톡 파스카 나이스 캐치 잘했고요 벽 콤보를 안전하게 벽까지 페달해드립니다 나이스 개념 없는거 매크로야가 누구 아 누가 최고라고요 매크로야입니다 제가 제일 개념없게 플레이함 뭔지 몰라도 아무튼 그럼 로화 툭 밟고 땀 에이앙 원투풀 샤프 앉아 앉지 않죠 왜죠 왜 안앉죠 쿠단스님 쿠단스님 음치싸움 짠다 아 시계방향생신 포밍성능 추가되서 무엇 망해간다 망해가 나락 꽉 아 이거요 게임도 아니네 역시 미쯔라 님 어서오세요 넹로야님 망치머리 오랜만에 오셨네요 긍지 네 긍지 잃었습니다 없어요 제가 지킬 긍지가 없으니까 잃을 것도 없네요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얼만큼 무서운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네 쿠라이는 잃을 게 없습니다 페카까지 맛을 봤으니 뭐 더 필요한거 빤빤 펴펴 하단 이런 천재 천재 빤빤 펴펴 나이스 좋았구요 밟고 안되네 포 안닿네 퇴쇠 아니군요 다 틀려 다 틀려 다 틀려 원투 차스 안 나가죠 괜찮아요 빰 빰 로하 투 슈 원투 따닥 톡 빰 빰 빰 빰 빰 이런 아니 앵글 이상하지 않아? 뭐가 좀 이상한데 뭔지 몰라 아무튼 이상함 죽고 죽었죠 안타깝게도 매크로에는 고거 못했습니다만 사망 포스리 매크 툭 로하 툭 슈 헐 원투 끝났나요? 아 아직 발목 빰 안되네 아니 뭐하실려구요 거기서 더 들어오는거 대체 무엇 원투 미들 로하 투 로하 투 슈 돌 쓰다가 혼나구요 원투 풀 빰 빰 아니 이거 사람도 아니에요 진짜 어떻게 저 타이밍에 저걸 백데쉬로 피하죠? 말도 안됨 아무튼 사기임 제가 봤음 제가 암 아니야 가드했는데 늦었나 나이스 웬어퍼 옆가드 짬발로 마무리 끼익 끼 끼 끼 끼 끼 벽거리를 잘못 쬐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조심 또 조심 포스 원투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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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왜 못 일어났지?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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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갑니다 맥코루알가 가고 있어요 거기 딱 기다리 이런 기다려주지 않아요 어디로 가요 하오 잃을 게 없는 그 남자 매크로야 슬슬 조교 당하고 있어요 제가 제가 조교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풀어가야되지 뭘 어떻게 풀어가? 그냥 늘 하던대로 막 하면 되지 나이스 슈돌 좋았구요 원투 엘캔 플래싱 벽걸이 잘못잼 괜찮 티는 암튼요 나이스 카운터 고민이 많은 밤이네요 그런가요? 매크로 야 매크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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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설쳤죠 코단스님 원투미들 굿바이 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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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 안되고 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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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망했어 뭐하는거 죽었자노 죽고 굿 시도는 좋았다 제자의 자격이 의심스러울게 뭐있나요 괜찮아요 잘하고 계십니다 부족할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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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에게나 있을 수 밖에 없는거구요 나락광 심리 진짜 쩐다 나이스 카운터 어? 이걸 노린건데 잘 노렸네요 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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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고 안되네 원투 풀 펌 안돼 망했다 펫 펑발이군요 퇴새일거라 예상했는데 펑발이었음 원투 빠닥 톡 펌 펑 아니 아니 그게 그렇게 돼요 펑발 막히면 프레임 좀 알려주실 분 계신가요 나락광 망했어 뻥발 어 저게 왜 헉 대박 뻥발 막히면 득실 프레임 어떻게 되죠 그 그 사자 때린 다음에 추가타 넣는 그거 마이너스 한 6점 되려나 크림 좌정 포광관리 능력자 저도 좌정 포광기 능력자죠 띠이 키흠 허허허허허허허헣 피 찬파네 식사많있게하세요 원쨋 슈돌 촤쓰 안나가죠 밝기가 왜 나갔지 몰라요 아무튼 모른 뭔진 몰라도 아무튼 저만 게임할거인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격홍도 잘못 잤어 슈돌 아니네 나이스 실화여요 백댓이 속도 호단스 님 좀 용서를 자비를 나락광 아아 잘 막았죠 냥곤님 어서오세요 프레임퓨의 마이너스 9 아니야 뭘 하는걸까 에코라이는 도대체 뭘하고 싶죠 나이스 성광 잘어쳤어요 멋져요 정말 정말 정말이지 완벽하게 멋져 이런 1 플래싱 3타 메코라야 2죠 원잽 메크 밟고 초스카 왠플라 바보야 그 레버를 못썼어 자신감이 없어 왜이렇게 노우 맥스 컴보 잘 넣어주고 했구요 그래 밟고 안되네 최쇄로 마무리 투풀 저기요 쿠간스님 백댓이 앉게 하셨어야죠 왜이렇게 하시는거죠 선생님 아니 괴물님 아무리 괴물이다 이건 너무하네 로하 투 밟고 샵 푸 망했어요 퀘 퀘 퀘 그 후에 우종 좋았죠 원잽 로하 투 밟 나이스 이번 라운드는 어떻게든 버티나 오 벽걸이 잘 됐죠 어려웠었는데 발목 툭 로하 빰빰~~ 고바이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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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마크2 너를 결정했다 디 치즈 좋겠다 빰 툭 슈 벨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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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힛 나락 x3 그르쳐 음.. 치즈가 3배여 한 배보다..아..뭐였지 ..그.. 세상..다섯 배보다 강하다는 그 세배에 이런 나락꽝 나락꽝 나이스 캄버 맨폴라디리케 좋았죠 양잡기 굿바이 날먹의 대가 화랑 날먹화랑의 대가인 네크로야가 오늘도 날먹을 시도합니다 포스리 무접네 그냥 익숙하지 않은거 하지 말고 그냥 원투쓰자 네크로야 좀 제발 원 투 죄송합니다 개물리 거기서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나락 아니야 아니야 나락 좋았다 끼이 끼 어팡 2팡 레이지 안켜지죠 굿바이 공디 팡팡 좋았어요 카즈야가 진짜 할게 별로 없어요 웨이브 막 들어오다가 초풍이냐 웨켄 기어냐 마신이냐 아니면은 나락 그 정도밖에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게임이 굉장히 심플하게 굴러가고 있는거에요 전반적인 상황이 현황은 계속된다 슬프네요 오늘 무려 1시간 20분째 연장 무엇 괜찮아요 원잽 아니야 원잽이 왜 저 나이스 잠깐 망설였죠 이러면 안됩니다 로하 로하2 로하2 메크 샤프로 마무리 방금 손꼬여서 죽을 뻔했죠 원래는 기용권 타이밍에 카운터가 났었어야 됐어요 이런 아니야 아니야 뭐하니 아니야 나이스 카운터 역가드 실패 아 성공이군요 무엇 갑분싸 무엇 로하2 발목 툭 플래싱 안되네 왜 안되죠 뭐죠 이게 왜 잡혀 망했어 망했어 완전 망했자노 굿바이 카운터 아니네요 실패 아니 성공 아니 실패 아니 여기서도 이지선다가 그렇죠 막 문지문질거리고 날이 났죠 둘다 원투 로하 투 빰빰 꽝 앉으세요 슈돌 툭 툭 툭 빰빰 빰빰 힐 반치김 아무튼 반치김 굿바이 통신유람 붙으실때는 좀 과감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 맞으면 어쩔수 없는거구요 근데 피하고 때렸을때 리턴값이 리턴값이 리턴 기대치값이 엄청 높은편이기 때문에 초풍같은경우면 허치고 신규팔로우를 얻었습니다 띠오시기가 레드3432님 팔로우 고맙습니다 팔로우 땡큐 괴물을 이긴사람 뭐라고 불러야하나 몬스터헌터 당연한거 아닌가요 원잽 어퍼 어퍼 방금 약간 뭔가 좀 이상했는데 움직임이 헐 레이지온 지금부터 게임 시작은 못하겠죠 아마도 최세 연속 두번으로 마무리 라운드투 원투 죄송합니다 토 나오지않아요 이분 토 나옴 그냥 대놓고 앉아있는거에요 나락을 쓸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제발 써주세요 하고 나이스 앉아 아니 그걸 안앉아요 이 괴물아 굿바이 나이스 좋았구요 플래싱 3타 벽광 잘 시켰고 좋아요 밟고 호밍기 포스리가 확정 샤스카 2 메크 죄송합니다 이거 지나 에이 설마 이걸 질까봐 요 발목 치 망했어 망했어 완전 망했자노 완전 망했자노 아니야 메크 2타 메크 3타 죄송합니다 이걸 지나요 퇴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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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도에 따라서 그냥 가만히 누워있어도 맞는 각도가 있어요 노 아니야 나 뭐하니 그걸 쓰면 어떡하니 바보야 상대는 초 괴물이란다 상대는 초 괴물인데 까 죄송합니다 밟고 죽고 칫 실패인가 나이스 카운터였죠 퇴새 우와 대박 앉아서 기다리고 계시네 날악 하아 한번더 아니군요 날악 한번더 했군요 죽고 아아아아 헤헤헤헤헤헤 퇴새 음 뇌랑 손이랑 따로 놀죠 근데 막 던지면 돼요 입으로는 여기서 왠지 대초 쓸 것 같아 대초를 쓰면은 어 대초 썼네 하고 되고 안쓰면은 어 왜 딴 걸 썼지 하면서 확신이 없는 겁니다 상대방 플레이에 대한 강제 이지를 이제 클리어하는 방법은 확신을 가지고 네 실빈님 안녕히 주무세요 카운터 아프죠 나락광 로하 투 원 슈도 지이익 밟고 안되네 퓁퓁퓁 삶 밟움 방금 저거 막 péster는 마이너스 13에 가죽을수도 있었어요 로하 툭! 앉아! 안였네요 왜죠? 슈돌~! 반고어~! 슈돌아~! 플래싱으로 벽걸이~! 나이스~! 깐! 포! 로하! 꽝꽝! 그르바이~! 음~! 좋아~! 아니에요 실비님 다음에 또 코칭 해드릴게요. 카운터! 보고 쓴거에요~!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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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물도 못하는 스킬~! 안되는건 안되는거에요. 밟고! 좌스카이~! 불과자 2타 카운터를 보고 썼기 때문에 시작 1-1은 이제 잘 안내미실지도 몰라요. 내미실수도 있지만은 그거는 모르는거에요. 아무도 몰라요. 하아.. 이 빅괴물을 무찔러야 합니다. 방금 세트 대박! 인정? 인정! 음~! 좋아요~! 원! 그렇죠~! 안내밀게 된다니까요. 사람이란게 그렇거든요. 메컨즈미! 나이스! 1타 2타 2타 확정이에요. 충격! 나이스! 그냥! 어! 이건 삑사리에요! 이거는 운이 좋군요. 앉으세요. 뭐죠? 왜 저게 나갔지? 발목! 툭! 메크 2타로 굿바이! 네! 그린 폐업! 네! 저도 소식들었어요. 초스카이! 아! 좋아! 완전 좋차노! 아! 너뼛꽝! 완전 마음에 들어! 밟고! 아니야! 한손! 굿바이! 아니야? 왜 이렇게 또 딸비가 남죠? 흐흐흫 음.. 애도 저도 그린신 게임장에 좀 신세를 많이 썼었는데 어쩔 수 없죠. 지금 현재 시대 트렌드 자체가 아케이드 시장을 그다지 환영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컴보! 빠밤 꽝!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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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목 2타! 톡! 톡! 심리전에서 완벽하게 이겼죠. 음.. 음.. 이렇게 초괴물 상대로 선전 잘하고 있죠. 이외로..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초괴물의 강등 플래그 지금 뜹니다. 아.. 아니야? 흐흐흐흐흐흐 아니었네.. 흐.. 슬픔 원투 팩터스 갑자기 써주기 하지만은 통하지 않았구요. 흠.. 나노다니.. 백데시 무엇? 아.. 이거는 개손해.. 완전 손해잖아.. 아프다.. 레이즈 온 아프네요.. 퇴쇄로 마무리.. 아니요. 이번 판 이기만 승단 아니에요. 원투.. 발목.. 투.. 슈.. 돌.. 원투.. 투포.. 슈.. 돌.. 나이스.. 원투투째.. 카운터는 아니었군요. 슬프들은 말이에요. 밟고.. 중단.. 나락.. 아니야.. 아니야.. 다음이 어떡해.. 헤헤헤헤.. 망했어.. 아아악! 흘렸는데.. 원잽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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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지 않겠다.. 좌종이었어.. 다 틀렸어.. 납제색 매크로야.. 무엇? 아.. 흘리는걸 좀더 유지할걸.. 음.. 한 세판? 지금부터 네판정도 남았겠네요. 음.. 역시 초괴물.. 강력하죠.. JSH 5100님 어서오세요. 음.. 음..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는 매크로야.. 인데.. 왜.. 스폰이 안 들어오죠? 나이스 쇼돌! 괴물을 이렇게 열심히 무찌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 평화를 위해서.. 지구에 기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락 꽝.. 맥크.. 캡터스로.. 굿바이.. 음.. 어느띡님 오셨네요.. 어서오세요.. 초스카이.. 그 이야기가 떠올랐으니.. 안되네 원투 캡터스 좋아요 툭 빰 원투 노우 노우 파스텔 한 번 더 썼던 것 같은데 착각인가요 으아하하하 딴딴딴딴딴 샤프 앉아 아니야 이런 나락 아니야 정지 철권 잘했는데 슬프네요 매크 1타 로우하 2 매크 2타 매크 안되네 나락광 이런 하단 짜발이었군요 트팩 못가요 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케이 푸시 좋아요 투 스피닝 카운터 굿바이 트팩은 못가는 상황이에요 초 슬카 완전 좋아 완전 맛있어요 오마이 이런 나락 아니군요 아니야 뭐하냐 카운터죠 발목 굿바이 하라다 철권에서 모논하는 분이 여기 있어요 제가 몬스터 헌터죠 히히히히 아 근데 모논도 난코 게임이었구나 음 두번 땅땅 차서 스크류 나가는거 중단이 가 중단인가요? 두번 스크류 뭐죠? 그게 무슨 기술인거지 잘 모르겠어요 카즈아가 나랑 말고 같은 스텝으로 오른발로 찍고 움찔하는거 딜캠에 몇 들어가요 오른발로 찍는거 우종이구요 좌종은 왼발로 찍는거에요 콤보 이행이 되구요 좌종은 막 맞았을때 우종은 콤보 이행이 되지 않습니다 나이스 슈돌 아 믿을게 슈돌 밖에 없어 어떡해 헤헤 슬픔 노우 다행이죠 퍼스리가 확정 망했어 심리 극한의 심리가 시작됩니다 아아 까아아아아 뭐죠? 방금 뻗다 죽히기 왜 나가지? 자체나는중에 요오 이거 재수 행운해요 신이 내게 미소를 지어 주나요? 죽고 오 망했어어 거기서 갑자기 기용건이 왜 나와 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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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유엑 유에프 오이티 이천온님 팔로 고맙습니다 팔로 고맙습니다 팔로 땡큐 나이스 또 걸렸어 또 걸렸어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나락 아니군요 나락 그렇죠 나락에 모독을 다 걸었어 팩타스 좋아요 로하2 매크로야 3타 발목 오케 발목 2타 개모르브 찌르는 중 노호우 행신플레이 대감 무엇 아니야 거기서 한번 맞췄던건데 그걸 또 그렇게 응수를 하시면 어떡해요 안되요 쿠단스님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끼 끼 끼 끼 슈터 카운터 좋았구요 무엇 무엇 저게 횡으로 저렇게 피어진다고 하단 짠손 아니야 죄송합니다 퇴 으으으으으 피3허퍼 1타였다니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완전 칼이야 노우 아니야 나락이 나락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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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핳 하하하핳 흐흐흐흐흐흐흐흑 아흐흐흫 하핳흐흐흐흐 아 이거 게임아니죠 음 착각하면 안됩니다 제가 착각을 하고 있었네요. 게임인 줄 알았어요. 음... 카즈야가 풍신 인류 중에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능이 안 나오기 때문에 가장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원잽, 쇼돌, 나이스. 쇼돌 잘 깔아놨었고요. 엘켄 두 번이면 벽에 낯벽 꽝 안 닿네. 꽝, 빰빰, 속질, 벽꽝 뭐야? 네, 카즈야는 이지로밖에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패턴 들어가고 싶었는데 실패. 매크로야 3타. 에어팡. 느닷없는 에어팡 반응하기 좀 어렵죠? 나락 아니군요. 빰, 죽고. 스볼이 안 나갔네. 로하 투, 로하 투, 로하 꽝. 아, 고집있으셔. 진짜 안 흔드시네. 카운터 왜 덜 피했지? 그냥 질렀어요, 저도.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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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앉아. 안 앉아요. 왜죠? 왜 안 앉으셨죠? 그래. 하스카이. 나락, 나락. 아니야. 이번에 레버를 내린 것 같은데. 이건 못내렸다. 인정. 인정할거야. 인정합시다, 우리. 아름다운 우리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간 chairs. 오후우우! 오, 다행. 리클 좌스카 이 좌스카 이 안되구요 툭 푸싱 나락 꽝 결국엔 나락 꽝인가요 망했어 완전 망했잖아 나이스 완전 발톱끝에 슈돌 좋았죠 끝났습니다 굿바이 이거 게임 아님 플래싱 막타 맞고 초풍은 쓸 수 있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워요 기상킥은 전 캐릭터 다 똑같이 쓰는 거예요 앉았다가 일어나시면서 오른발 두 번 하시면 됩니다 도끼차기 원잽 나락 꽝 짠손 행위런 와아아아악 모든걸 다 걸었던 행윈프리였는데 그냥 이거는 앞에서 맞아준게 좋습니다 슈돌 빰 원 이런 자체 후딜 무엇 나락 꽝 또 시작 좋고 저 스카이 뭐 쓰셔도 화랑하셔도 돼요 초스카이가 있으면 더욱 강력해지는 것 뿐인건거죠 신규 팔로우를 오겠습니다 어 토피스 토피드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팔로 고맙습니다 팔로 땡큐 땡큐 포 요 팔로윈 끼 끼 끼 흐허허허허허허허 이 괴물 어떡해 나는 왜 발전이 없나 음 패세 잘 흘렸구요 마지막 남은 찬스 기회 좀 죽고 하지만 죽고 헬로우 로드 드랭크 드라네크 어 앤 토피스드스 초스카이 못 써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초스카이에 연연하지 마세요 쓰면 더 좋은건거지 안써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로드 드랭크 어 쿨 쿨 원쨉 슈 슈 도 헐 끼 끼 끼 끼 끼 끼 좋았어요 엘켄 엘켄 플래싱 낮은 백광 이었는데 왜죠 계속 쿠단스님 괴롭혀 드리기 밟기 실패 아니야 아니야 반응이 늦었어 왜그랬어 허아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나이스 뭐하는거 로하 투 로하 컷바이 네 기찬미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컷 나잇 방금 약간 렉 걸렸죠 나이스 이게 웬꼴 안지 않죠 빰 로하 투 발목 투 매크 이타 외너퍼 발목 굿바이 예스오케이 대추 캔 세이 마이 네임 흫흫 어 아 콜유 마이 유어 네임 버트 아임 페일드 결국엔 첩풍이죠 나락입과 첩풍의 이선다 나이스 잘 참았고 잘 견뎠고요 인고의 시간 끝 굿바이 나락냄새 잘 맡았네 스틸나루 띵크 필스 베드맨 와 지렸다 팬티 갈아입고 올게요 어어 변태야 음 고작 1승 100승 한 느낌인데 고작 1승이야 로하 캑터스 좋아요 토플 안되고요 원투 약간 혁명해서 로하 투 매크 이타르크 빠잉 나도 가로이 꼼 네? 영간빈 괜찮으세요? 아니야 그게 왜 안 닿지 나이스 나이스 뭐죠? 콤보루트 대체 무엇 나이스 이걸 위아미였나요? 그럴 리가 없죠 레크로야 레크로야가 뭐 된다고 나이스 원잭 카운터 아프죠 나락 꽝 죽고 운영 열심히 잘해놓고 순식간에 게임 터지는거 잠깐 한눈팔면 게임 터져요 원잭 로하 투 밤밤 꽝 툭 툭 아니야 하하 횡신했어 나이스 횡신한키 진짜 잘했죠 왠님 에코라 답지 않은 플레이 슈퍼 플레이 엎어 안되는구나 아니야 거기서 역심리 역심리였던거임 좌종은 무엇 헐 망했다 카운터죠 굿바이 저의 스승은 아닙니다 영감님은 저의 스승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속고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속고계시는거에요 팩터스 좋아요 로하 꽝 앰플라가 확정 빰빰빰 실패 이것이 뭘거에요 키키키키키키키키 기술은 뭘 많이 배워요 그것도 팩트 아닙니다 영감님한테 맨날 이거 어떻게 해요 야임마 니 이거 못하는거다 아니 알려주시면 못한다니까 하셨거든요 저 스승님 없습니다 저는 그냥 들판에서 막 자란 케이스라서 그래서 이렇게 족보 없고 근본없는 플레이가 탄생할 수 있는거에요 빰빰빰 툭툭 빰빰 하단 빰 중단 아니야 안앉았어 빰빰 팩터스 좋아요 휴 돌 깔아두다가 혼날뻔 하구요 나이스 이제 답답해지면 조금씩 하단이 풀리기 시작을 하시죠 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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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런 하하 미야 하하하하하하 음 나이스 캄버 좌종을 잘 피했죠 좋았다 완전 좋은 플레이 로화2 빰 빠밤 캑터스 좋아요 로 안되네 빰 아니 미들킥이거든요 로 로 하 하 하 갑분쌈 웟 응? 무슨 대화들을 하고 있죠 저도 좀 알려주세요 헛 액초 쩜다 이게 사람인가요 아 맞다 괴물이었지 아 아 아깝다 피자 언제 오냐 라는 대화를 하고 있을리가 없잖아요 여기 수요이구나 팍팍팍 궁디팡팡이야 해외대회 어 돈 때문이죠 응 응응응응 잘했어요 수요일군 잘했어요 궁디 토닥토닥 궁디팡 네? 그건 너무 날강도다 에러 404 원 잽 하단 하단 아니야 포스리가 확정 원투 딜레이 잘 줬구요 나락광 결국엔 나락광 혼나고 죽고 죽었죠 톡톡 짠발로 마무리 음 음..아이 트라이 번트 마이 플레이즈 낫 임 프로 레시그 폰 스폰서 아이 트라이 버트 쿠든트 아니 왜 따박차도 같이지 망했어 망했잖아 죽고 나이스 슈돌 믿을게 슈돌밖에 없는게 너무 슬프다 맞습니다 꽝 실패 나이스 과종을 횡으로 잘 피해줬죠 에어팡 메크 2타 아니야 나라 꽝 펴펴펴 그바이 음 트루돌 원투 풀투 빠밤 노화 캡터스 좋아요 발목 아니야 죄송합니다 이런 원 나라 꽝 망했어 완전 망했잖아 노화 좋고 아 흘렸는데 늦었다 음 유우 같은 팀한테 광고 해줘야 된다는 뜻 된다는 듯 그래서 맥센스의 패턴을 흡수해야 된다고 한다구요 음 음 아 스폰서 음 BUT THEY ARE DON'T NEED ME 흫 OK OK THAT'S SO VERY SO SIMPLE 무엇 버벅거리고 있는거 무엇 꽝 펴 죄송합니다 아 로릭스님 오셨네요 손잘 나이스 그냥 무식하게 공신플레이 잘했죠 끼이 끼 끼 아니야 무엇 나이스 아 요거 딜링이 좀 아쉬운데 굿바이 음 갑자기 영어가 잔뜩 올라오면 저 못따라가요 영어가 너무 많이 따라오면 영어가 너무 많이 올라오면 저 못따라갑니다 좀 살려준네 카운터 카운터 맨오퍼 굿바이 이예 원투 나이스 캐치 잘했고 하지만 그럼 뭐하나 음 나이스 매크로야 양뺨 오우 다행 굿바이 로릭스님 빨리 출동 카운터 하나 잘 보시는데 세계에서 가장 잘 보죠 사이드킥 카운터 만큼은 세계에서 가장 잘 보는 그 남자 이건 농랑했던게 아니라 레버 입력이 좀 요즘에 레버 손을 보는 시기가 좀 지나서 그런거에요 제가 초개물을 상대로 무슨 농락을 하나요 그런거 아닙니다 실수에요 실수 미스테이크 frå우 단 суд 메미스테이크 나이스 으아 슈돌 좋아아 믿을게 슈돌뿐 푸욱 죽고 매크 안되네 매크 매크 굿바이 매크로야아 그럴때 역시 매크로야 횡신 1끼 슈돌 안되구요 원 투 풀 톡톡톡톡 카운터 나이스 끼 끼 펴펴 역가드 패턴 실패 빰 나라 아 나라 냄새 잘 맡았는데 좀만 더 앉아있지 바보야 왜그랬죠 노 노 다행 나라 꽝 우종 2타로 마무리 슬픔 미클 안되구요 나라 아 아깝다 아니야 이번에 또 다툴 예정 꽝 노 하단 끼이 끼이 하단에 모든걸 다 걸었었죠 죽고 죽고 갓본 싸 무엇 원 슈 이제 턴을 파악하셨죠 슈돌이 언제 깔리는지 알고 계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전략적인 수정이 필요해지는 순간 꽝 꽝 펴 펴 펴 안되네 나라 그렇죠 아니야 아니야 에이앙 메크 탐타 굿바이 좋았네 그니까 갑자기 영어가 너무 많이 올라와요 로하 투 밤 밤 로하 투 슈 돌 나이스 아 기상웨이 폴드 등 한번 더 쓸 줄 알았어요 나랑 냄새 뭐 안했다 로하 투 로하 굿바이 굿바이 음 해외이그에 진출하기엔 화랑이 각광받지 못한다고요 성적이 안나오니까 안보이는거죠 그래도 그 마스터즈컵 최초로 제가 16강은 올렸어요 화랑을 챌린저는 빼고요 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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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랑대회 우승한적 어 그거는 저기 여기 계시는 영감님에게 물어보시는게 좋을거에요 열두시가 지났잖아 이 개몰림은 캡터스 좋아요 그래 대쉬슈 돌 안되구요 실송합니다 제가 감히 그거 뭐하는거 하하하하하하 아니야 아니야 나락 꽝 사망 과학선생님 대체 무엇 왜이렇게 강력하죠 포밍기 파스카 맥센터에게 묻는다 네네네 프레임드랍 프레임드랍 일어나도 컴보는 일정하게 때려주고요 매크로야 3타 자 차스카 이 죄송합니다 지금의 쿠단스님이 더 잘하실거에요 아마 트루파이 운이 좋았네요 라운드 3 라운드 3 파이트 원잽 나이스 커트 그걸 흘린다구요 사람이세요? 아 사람 아니었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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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빡할 뻔 플레잭 아 괜찮아 빠밤 짠손 원 포 풀 푸싱 포스리가 확정 원투 따답 꽝 양 양잡 이 안되네요 왜 안되죠 왜죠 아아아아악 틀렸어 횡신을 한번 더 해볼걸 해쇴로 마무리 원투 아니야 어우 큰일날뻔 자첸 하다가 큰일날뻔 했죠 네 크루야는 바보랍니다 쿠단스님 우종 히트 시키고 한번 더 기용권을 까셔도 되요 다했고 아니야 왜 벽이죠 샤프 로하 툭 매크로 발목 안되네 이런 빠밤 펴펴 아프죠 까아아 운이 좋았군요 한라운드 남았다 포스리 아아 이거는 분위기가 좀 갑분싸 샤프 나락 예 모든걸 잘 걸었죠 고생하셨습니다 쿠단스님 무찔렀다 에이 As 히트 아아 아 가난